잠시 찾아봐봅시다 근데 진짜 해보기 좋은 거 같아 나는 되게 추위를 많이 타죠 손이 따뜻하고 몸이 따뜻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바다 밤바다 보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걔가 자기 가디건을 벗어뒀다? 근데 반팔을 입었었어 근데 팔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신기했어 잘해줘 잘해주려고 하고 걔가 언니를 좋아하잖아 언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려고 의외다 그것도 엄청 촉촉해 보이는 표현을 많이 안하는 스타일이고 걔 취향이야 난 진짜 이상한 추링에만 있는 느낌이었거든 뭐? 나랑 만날 때 내가 맨날 언더우만 밖에 안 입었어 근데 걔가 옷을 그렇게 안 입거든 내가 처음에 욕했대잖아 그리고 나이키 언더우만 밖에 안 입었어 진짜? 태어나서 저런 걸 입는 걸 처음 봐 약간 그런 거 알지? 안 꾸미는 스타일이고 안 꾸미는 교포 스타일? 나도 그래서 너무 많이 말했어 왜 이렇게 안 꾸미고 추링에만 입고 다니냐고 아 우리도 한 번도 그런 말 했다니 오 진짜 똑같다 그럼 걔가 아예 안 꾸미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신경 안 써 외모야 근데 나랑 똑같다 나도 꾸민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 나 소름 돋았어 나 왜 나 왜 그 말 할라 왜 소름 돋냐 나는 안 꾸면 잘생긴다 왜 꾸미냐 오! 그래 그럼 나도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하는데 그냥 그럴 거 같아 어머 진짜 어머 내 마음을 홍대는 건데 내 마음을 홍대는 건데 내 마음을 홍대는 건데